4월 미소비자물가지수가 3.4%로 진정돼 올 9월 이후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 총액이 올 1분기 17조 6,900억 달러로 더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메릴랜드 연방 상원위원 대결에서는 민주당의 안젤라 알소브룩스 군수와 공화당의 레리오건 전 주지사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조 바이린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자 합의대로 6월과 9월에 두 번 토론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성인들인 엘리스족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정부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4월 CPI 소비자물가지수가 3.4%로 다시 진정돼 올 9월 이후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연속 악화됐던 CPI 소비자물가가 4월에 한풀 꺾이면서 올해한 금리인하 가능성도 되살아나고 있으나 아직 안심하거나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세 달 연속 악화일로를 걷던 미국의 CPI 소비자물가가 다시 수폭 진정돼 물가와 금리 압박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4월의 CPI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CPI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3.1%, 2월 3.2%, 3월 3.5%로 세 달 연속 악화됐다가 4월에 다시 3.4%로 소폭 진정된 겁니다. 4월 CPI는 3월에 비해서도 0.3% 올라, 전달에 0.4% 상승보다 둔화됐습니다. 식품가격은 2.2% 올랐고, 휘발유 3.1%를 비롯해 에너지 가격은 2.6% 상승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소비자물가는 3월 3.8%에서 4월에는 3.6%로 둔화돼 2021년 이래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식품 중에 수도 로스트 비프는 10.1%나 올라있고, 서비스 가격 중에 수도 자동차 보험료는 여전히 22.6%나 급등해 있습니다.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체의 5.5%, 렌트비는 5.4%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에 CPI 소비자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악화를 끝내고 소폭이 남아 다시 진정됨에 따라 소비자들과 연준의 물가와 금리 압박이 동시에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CPI 소비자물가지수로 연방준비제도는 올 9월 이후에 적어도 한 번은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긴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MD그룹의 투자자들은 앞으로 두 번의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은 6월 12일 97%, 7월 31일 71%로 잡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 가서야 기준금리나에 나서 0.25포인트 내린 5 내지 5.25%로 추정할 가능성을 52%로 동결 가능성 31%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울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지켜보기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시사해 첫 기준금리나 시기가 9월 18일이 된다고 속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의장은 4월 CPI 발표 8월 전날 네덜란드 암스텔덤에서 열린 세계은행장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물가가 높다면서 모두의 예상보다는 더 오래 인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장기간 지켜보기 모드로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0%에서 동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 총액이 올 1분기 말 현재 17조 6,900억 달러로 1년 만에 6,400억 달러나 더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주택 모기지가 12조 4,42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할부금융이 1조 6,160억 달러, 학자융자금이 1조 5,950억 달러,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1,15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35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부채에다가 개인 가계부채는 18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는 올 1분기 말 현재 총액이 17조 6,90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뉴욕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올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전분기보다 1,840억 달러, 전년보다는 6,400억 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역시 가장 덩치가 큰 주택 모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기지 총액은 1분기에 12조 4,42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1,900억 달러, 전년보다는 3,980억 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2위는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1분기 총액이 1조 6,1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90억 달러, 전년보다 54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3위는 학자 융자금으로 1분기 총액은 1조 5,95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60억 달러, 전년보다 90억 달러 줄어든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무산판결 이후에도 개별 탕감 조치로 430만 명에게 1,600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학자 융자금 총액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빚은 1분기 총액으로 1조 1,1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140억 달러 줄어든 것인데 통상적으로 연말 대목 후 사용이 저조해 카드 사용액도 감소하는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1분기 총액은 1년 전에 비하면 1,290억 달러 늘어난 수준입니다. 홈 액키티로는 1분기 총액이 3,76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60억 달러, 전년보다 37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가계부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급등해 적색경보가 켜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90일 이상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에는 4.57%였으나 올 1분기에는 6.86%로 급등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1.08%에서 올 1분기에는 1.6%로 오른 것에 비하면 신용카드 연체율이 유난히 급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 되려는 11월 5일 본선 대결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파란의 역전극을 펼친 안젤라 알소브룩스 군수와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공화당의 레리 호건 전 주지사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했던 한인 마크 장주 하원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실시된 메릴랜드의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에선 파란의 역전극이 펼쳐진 반면 공화당에선 한인 사위가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본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한 경선에서 민주당에선 파란의 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여론 지지율에서 줄곧 밀려온 안젤라 알소브룩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가 현역 연방 하원의원이자 억만장자인 데이비드 트론 의원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개표 결과 알소브룩스 군수는 54%나 득표해 42%에 그친 트론 하원의원을 12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특히 트론 하원의원은 자신의 사비로 메릴랜드 역사상 최대인 6,100만 달러나 쏟아붓고도 패배했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 경선에선 한인 사위 래리 호건 전 주지사가 62%의 압도적인 득표로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11월 5일 실시되는 본선에서는 재선 군수 출신인 민주당의 알젤라 알소브룩스 후보와 재선 주지사를 지낸 공화당의 래리 호건 후보가 맞대결하게 됐습니다. 경선 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선 래리 호건 후보가 알소브룩스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4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파란의 역전극을 펼쳐 알소브룩스 후보가 기세를 올릴 것으로 보여 민주당 아성에서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재선에 성공한 데다가 퇴임시 70%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호건 전 주지사와 치열한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중에 누가 연방 상원의원이 되더라도 메릴랜드에선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래리 호건 전 주지사가 당선된다면 메릴랜드에서는 40년 만에 공화당 출신 연방 상원의원을 배출하게 되면서 워싱턴 의회에서 상원 다수당까지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젤라 알소브룩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메릴랜드에선 최초의 흑인 여성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한편 상원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비어진 연방 하원의원 자리에 도전했던 한인 마크장 주 하원의원은 큰 표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메릴랜드 3 선거구에 도전했던 마크장 주 하원의원은 1위를 차지한 사라 엘프레스 후보의 2만 1천여 표 35.4% 득표에 비해 3천30표 5.3% 득표에 그쳐 5B로 밀리면서 도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통령 선거에서 전통적인 대선 토론위원회 주최 3회 토론이 아니라 독자 합의한 대로 6월과 9월에 2회 토론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7월에는 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립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실시되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 토론 방식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비당파적인 대선 후보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3회 토론 대신에 양 후보 측이 합의한 2회 토론이 6월과 9월에 열리고 7월에는 부통령 후보 토론이 개최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나는 대선 후보 토론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불참기로 했으며 트럼프 후보에게 양측이 독자 합의하는 대로 6월과 9월에 두 차례 대선 후보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토론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비생산적이며 청중들이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분 후에 즉각 바이든 측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5월 초에 이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양자가 합의하는 대로 두 번 이상의 토론을 갖자며 워싱턴 DC 백악관이나 뉴욕시에서 토론하자고 장소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수주 동안 대선 토론위원회 주최 3회 토론 대신에 양측이 합의하는 2회 토론을 갖는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시에 대선 후보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토론을 가질 경우 그들이 정하는 룰에 끌려가게 되고 지지 청중들을 끌어들여야 하며 잦은 실수를 범할 위험이 더 높다는 판단을 해온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가 동시에 편함을 느끼는 장소와 포맷과 룰 등을 사전 협상하고 중계 호스트 방송사를 선택해 대규모 청중 없이 방송 중계만으로 유권자 표심을 잡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어 합의가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선 후보 토론은 1차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태리 G7 정상회담 참석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형사재판이 끝나는 6월 15일 직후에 개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7월 하순에는 부통령 후보들의 1회 토론이 실시되는데 7월 18일 끝나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8월 19일에 개막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대선 후보 토론은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한다는 9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9월 16일부터 대선 후보 토론 3회와 부통령 후보 토론 1회 등의 일시와 장소까지 발표한 대선 후보 토론위원회에 전통적인 후보 토론은 무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공개 협상을 갖고 구체적인 토론 날짜와 장소를 결정하고 이를 중개할 방송사와 포맷, 사회자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하며 사회자까지 선정할 방송사들은 금년에 양당 전당대회나 후보 토론을 생중계했던 ABC, CBS, CNN, 텔레문도 등 4개 방송사인 것으로 바이든 측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부부사이 자녀가 없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여유로운 삶을 즐긴다는 라이프스타일, 이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녀 없이 배우자 한 명이 돈을 버는 싱크, 자녀는 없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며 사는 딩크와이드족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컴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반면에 자녀는 없지만 인컴이 적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앨리스족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혜렌 기자입니다. 딩크와드는 더블 인컴의 자녀가 없지만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키우는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딩크와드도 딩크와 더불어 재정적 안정,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강아지를 키우며 지출할 수 있는 강력한 소비계층입니다. 이들에게는 가처분 소득이 있고 월급을 투자해 불릴 수 있고 호화로운 휴가나 조기 은퇴 등 여분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를 이들 탓으로 돌리는 시각도 있었지만 딩크에서 파생되는 많은 라이프스타일은 당분간 많은 사람들의 선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딩크나 싱크, 딩크와드와 같이 높은 인컴과 지출의 자유도가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지칭하는 단어와는 달리 앨리스와 같은 앞으로의 사회 문제를 예견하게 해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앨리스는 여자아이의 예쁜 이름이지만 asset limited, income constrained, and employed의 앞글자를 따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의 한계와 제한된 소득으로 고용인으로 일해야 하는 성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성인인 앨리스들은 미국 경제의 틈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구의 29%는 정부 지원을 받기에는 많이 벌지만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벌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앨리스는 자녀가 없어 재정 지원이나 몇천 달러에 가까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안전망은 매우 제한돼 있어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특히 가계소득이 낮더라도 세금 공제와 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불리합니다. 자녀가 있는 성인이 자녀가 없는 성인보다 스냅식품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노인에게 주로 지원을 제공하고 62세 미만의 성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녀 없는 성인이 2017년에 이미 1억 6백만 명에 달했고 이 계층은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과 빈곤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성인들에게도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스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한편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